저는 이제 날짜에 지금이 10월이잖아요. 10월이 돼서 10월에 어울리는 아주 10월의 마지막과는 아니고요. 조수미씨하고 김동규씨하고 성악하시는 분들이 했던 노래 혹시 어떤 노래였다? 혹시 감히 잡히시는 분 있으실까요?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수중해서 정말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를 되셨나요? 1월의 마지막은 이곳에 참여해주세요. 나의 이름으로 가 우리 어디 있나 나를 뵈지 정말 오늘은 어디서 너를 갈까 자기만의 여릇이 바람 걸쳐내고 자랑이 가위로 너를 만나는 세상 오늘 좋아서 나의 이름으로 가 나의 이름으로 가 두려워 젖힌 남처럼 아니다 기도해 나의 이름으로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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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